자 어제된 숙제였지? 네 지금부터 감사한다 잘했어 예이 오 잘했어 아 선생님 저 진짜 매워요 아니 아프니? 급식 시간대 먹은 오일 무침을 사겠는지 막 아랫빈가 땡겨요 자 되겠다 너는 빨빨리 야무지 가라 네 잠깐 숙제한 건 두고 가야지 어? 아무 소리 하지마 너 무슨 회인이냐 어디쯤 오셨지? 1분단 첫째 줄? 좋아 지금쯤은? 2분단 첫째 줄? 좋아 좋아 할 수 있어 거의 다 써간다 오예 1분단 첫째 지금쯤이면 2분단 둘째 줄? 지금쯤이면 2분단 둘째 줄? 헉 뒤로 나가 어 이게 여기가 숙제 2분단 둘째 줄? 2분단 둘째 줄? 4분단 둘째 줄? 이 형과 두편으로 정리가 잘 된 이 노트가 이 숙제니? 아닙니다 그럼 이 귀여운 노트가 니 숙제니? 아닙니다. 저 출산 시대이자 어린이가 소중한 요즘 잦은 경쟁과 시험으로 지친 저의 심신을 달래보자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축구라는 육체활동 후 21세기에 걸맞게 온라인 게임을 하며 어린 영혼을 충전하느냐고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미처하지 못하였습니다. 참으로 진실한 학생이로구나. 너의 진실함에 내 탑동하였으므로 숙제는 무서워. 아, 역시 진실을 통하는 건가? 허위는? 아니, 이런나가?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할 시간이면 숙제로 충분히 하고도 남고 있구만. 아, 생일을 다 알아. 맛있겠다는 학생이로 인해 at realiz다. 괜찮아!? ㅡㅡㅡ apa shipped vais ... 한글자막 by 한효정